세복컵, 경기 진행 방식, 일정 등 세복컵에 대한 모든 것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월별 파이널 2021년 클래시 로얄 리그 방식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월별 파이널 각 월별로 각 월말에 진행되게 됩니다 4월 월별 파이널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리고 와일드 카드까지 각 월별 파이널에서 우승한 분은 12월에 열리는 월드 파이널 진출 티켓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럼 월별 파이널이 어떻게 열리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각 월별 중순쯤에 예선전이 개최됩니다 예선전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생방송에 토너먼트 이름과 암호가 표시됩니다 예선전이 열리는 날짜는 커뮤니티에 늘 공지를 할 것이니 모두 구독 버튼 눌러서 언제든지 새 소식을 접할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예선 토너먼트에서 타파리의 선수분들에게 월별 파이널 진출권이 부여됩니다 만약 승수가 같다면 아쉽지만 아쉽지만 토너먼트 최종순위에 기록된 티오피 파리의 선수들만이 월별 파이널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 문의방으로 타파리에 들어온 걸 인증한 후 월별 파이널 대회 참가 절차가 진행됩니다 월별 파이널 대진표는 토너먼트 1위 VS8위 2위 VS7위 3위 VS6위 4위 VS5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월별 파이널에서 우승한 분은 월드 파이널로 가게 됩니다 잠만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올 겁니다 한번 우승한 사람이 다른 월별 파이널에서 우승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월드 파이널 진출권은 얻은 분이 또 월별 파이널에서 우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는 월별 파이널 중고 우승자가 나오는 것을 대비하여 진행되는 토너먼트입니다 진행 방식은 월별 파이널과 동일하며 단 다른 점은 월드 파이널 진출자들을 전부 뽑게 되는 대회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만약 월별 파이널에서 중복 우승으로 6명만이 월드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라면 와일드 카드에서 2명의 선수를 뽑게 됩니다 이렇게 와일드 카드까지 진행해서 월드 파이널로 가는 선수는 총 8명 이 8명의 선수들이 우승을 노리며 싸우게 됩니다 월별 파이널, 와일드 카드, 월드 파이널은 모두 비호 3개월로 진행되며 챔피언 카드가 사용 가능합니다 월별 파이널 와일드 카드의 상금은 현재 1에서 10만원 정도로 생각 중이며 월드 파이널 총 상금은 1년동안 대회를 개최하며 얻은 수익으로 결정하겠습니다